오늘은 12월 20일 화요일, 음력으로는 11월 27일 정미일이니까요 양날입니다. 석양의 집으로 돌아가는 붉은 양이 날입니다. 오행상 정미가 되면 화생토라고 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상생관계 속의 기운을 뜻합니다. 불기운에 가득 충전된 기운이니까요 금전은의 또 아주 그 절호의 대박기운도 암세합니다. 투자에서 수익이라든지 거래에서 성사, 빌려준 돈의 회수, 계약체결의 그 기운 등이 모두의 불기운과 그 토기운의 그 상생 속에서 나옵니다. 불기운에 가득 충전된 이 토의 기운은 영양가에 있는 그 비옥한 그리고 찰진 그런 재물밭의 형상입니다. 높게 품었던 그 이상이 늙어 어떤 고비 앞에서 그 성과가 뜻한 것보다 미약하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이날만큼은 원 없이 또 목표점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기운을 의미합니다. 돈자루에 그 가득가득 그 금전운을 담는 날이 예상이 되고요. 오행의 그 정미의 그 기운 속에는 하늘이 주는 그 도움도 들어 있습니다. 버겁게 느껴진 일들을 도전을 할 때 그때 그 성과는 크게 나타납니다. 금전운은 그 오전과 오후에 아주 그 강한 날이 예상이 됩니다. 몸이 분주한 하루가 아니라 정신이 그 분주하게 그 재물을 담는 그런 날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돈복 터지는 또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